단풍이 곱게 물든 가로수 사이로 말을 타고 지나간다. 우연히 만난 말을 따라 마구깐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곳은 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이곳을 찾는 아이들을 위한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도 있는데 관리자인 루피나 씨는 이곳에서 훈련용 말과 개인용 말, 경주용 말 등 총 16마리의 말을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은 암컷인데다 특히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고 한다. 아마도 30년 경력의 루피나 씨에게는 마음의 문을 연 것 같다. 개파를 담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람을 태우고 경주에도 참여해 여러 번 우승을 했단다. 루피나 로제티가 아기쇄하시지 않다. 루피나 로제티가 아기쇄하시지 않다. 여전히 건재한 개파르담을 보니 아마도 루피나 씨의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다. 여전히 아기쇄하시지 않다.